이거 세팅할 때 왜 머뭇거리고 있어. 잠시만요. 이게 왜 안되지? 와 에드원도 못 깔아! 어디야? 캠 위치가? 어? 이거 이거. 아 저 캠이구나. 디졌어 이제. 이게 캠이 저기있고 이 새끼 손을 어떻게 비춰주지? 안녕하세요. 라이노스게이밍 감독을 맡고 있는 카게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게님. 안녕하세요. 필요로 한잔 사드릴까요? 아 좋지 그럼. 원두로 드실래요? 아니면 백신 커피 드실래요? 저는 원두가 있다면 원두가 좋아해. 원두? 오빠는요? 나는 아무거나. 디졌어 넌 이제. 디졌어 지아둥. 스태팅한다. 지아둥 온다고 해서 왔잖아. 아 진짜? 그때 기억나냐? 저번에 방송하는데 나한테 반말 하려고 그러고. 아 진짜? 예? 그때 여기 기억 안나냐? 카로전 할 때. 네가 막 시켰잖아. 카게 형한테 반말 해보라고. 아 맞아. 그래서 내가 왔잖아? 잡으러 왔잖아? 오랜만에 보니까 등치가 있잖아. 이제 감이 오지. 이제 간만에 받은 거고. 이제 확실히 다시 새겨졌습니다. 머릿속에. 네. 준비됐냐 이제? 아 예. 아 이제 뜨네. 아 뜬다 뜬다. 됐어? 예. 됐고. 이제 다른 건 필요 없지 이제? 예. 이것만 깔려 있으면 됩니다. 아 이제 내 걸로 와서 이제. 지아둥 초대 실력 검증 청문회. 이제 파티 구성 후 15단 이상자. 아 손 인증 간다. 던전 시작할 때 이제 이거면 돼? 네. 아 예. 여기 여기. 네? 아 여기. 아니 왜 그리. 왜 그리. 왜 그라고 하자 이거? 아니. 양. 양 반말 해. 야 욕하구 해. 아니. 이게 진짜. 동작. 야 이 씨. 야. 야 이거 잘 하지 마. 4chau!! 아니 아니 아니요 아 뒤에 두 분 누구세요? 아 제 저 친구는 진짜 여기는 오버워치 라이노스감독님 아.. 오늘 방송하기 전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분은 아 전포트리스 최초 그리고 금관 소래눈이시자 어설틀 세계 1위시자 와우 1시즌부터 6시즌 전시즌 검투사 및 네임드 PC방 대표 아 이제부터 그리고 이제 아키에이지 이제 그 상겨린의 성 제가 먹었고요 네 그리고 검은사막 칼페온 제가 먹었고요 네 뭐 그렇게 게임팬입니다 그리고 오버워치 이제 휴매치 참가까지 하면서 얼굴 나와 이새끼야 발레요 하면서 이제 요번에는 이제 라이노스게이밍 감독을 맡게 된 카게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원래 자기소개 하실때 더 하시는거 있잖아요 강남에 집이 있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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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할건 안하시네 아니 그런거 없고요 여자친구 없고요? 여자친구 없습니다 네 네 뭐 그정도 항상 겸손합니다 저는 아유 샛별아 아유 야 샛별이가 오늘 야 이게 감사합니다 역시 이런건 여자가 해야지 그지 라이노스게이밍 아 수종님 아 1억 라이노스두아 카게형님 쌍쌍 아 수종아 1억 샛별아 고마워 잠시 이제 자 문을 닫고 일단 그 두분이 앙금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예 그 한번 니가 패드릭 쳤다며 형한테 아 패드릭까진 아니고 아 저번에 방송 갑자기 놀러갔었는데 예 막 밥말라 그러더라고 니네가 시키긴 했는데 막 하더라고 카게형님 우리가 시켰지 야 이새끼 뭐 나와봐 이 뭐 나와봐 어 니가 얘가 부산에 있으니까 안 만날줄 알았나봐 어 찾아왔지 또 온다고 해갖고 아 오늘은 이제 형은 이제 와우를 안하는데 얘가 아 얘 실력이 한 6단정도 깰수있어 대균열 와우 대균열 근데 이새끼가 15단을 2단 2상자를 하겠대 아 악증님 아 천원 아 SMT님 안녕하세요 라이노스 쌍쌍맨 예 예 예 예 영상후원이란게 있어가지고 또 이제 워낙 SMT 저 잘 몰라요 네 아 좀 하지마 큰일라 안돼 안돼 안돼요 아 제 후원좀 읽어달라는데 네 아 읽어주면 뭐 해줄거야 제 돈 많은 애 악증님 악증님 뭘 읽어드리면 돼 SMT라고 스스로 바른 SMT SMT 아 SMT 아주 아 안돼 안돼요 뭐 그거는 뭐 여러분이 알아서 찾아서 보시고 뭐 이제 요번은 이제는 우리팀 이제 개그 이미지가 아니라 영상후원에 강력하고 아주 센 그런 우리팀 이미지 아 지금 오버워치 라이노스팀이 지금 현재 지금 양팀 두개 팀이 있죠 왜 그러세요 둘 다 지금 이제 타이탄 팀이 둘 다 2부 리그 있죠 아까 1부 리그에 한 팀이 있었는데 어허 떨어졌어요 이번에 왜왜 제가 부족한가 봅니다 아 선수 탓은 안하네요 제가 부족합니다 선수들은 훌륭합니다 항상 선수 훌륭한데 형이 뭘 잘못했을까요 제가 좀 조금 제가 실력이 아직 떨어졌다고 해서 저도 좀 더 많이 배우려는 자세로 항상 코칭하고 열심히 후버워치를 그 팀에 감독보다 못하는 선수가 한 명 있다던데 그 뭐 아가파 하하하하하하 아가파 아가파 예 예 자 알겠고 오늘 이제 니게 못하면은 너는 이제 도축장 끌려가는거야 자 그래서 지하돔 오늘도 파티 구성원 선 오늘은 버스 타는거 아니야 니가 와우 접속해서 니 인맥으로 너의 신뢰도로 사람을 모아서 가는거야 근데 여러분 시청자가 파티원 한 명 선택할거고 그 다음에 제가 한 명 너가 한 명 시청자 너 나 카게 자 늙었냐 이제 어 어 늙었냐 아뇨 괜찮아요 네 자 너부터 일단 지명을 해 아 지금 아 원래 지명할려 했는데 지금 전부다 일정이 다른 일정이 있으시더라구요 그건 니 사정이고 그래서 지금 아 그럼 니가 혼자서 잘하면 되는거 아니야? 혼자서는 잘 안돼? 이 새끼 힐러야 예 저는 힐러입니다 음 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니 뭐 어떻게 못해 힐러가 힐 주고 가면 되는거 아니야? 예 저는 힐만 주면 되는거죠 자 자 이제 길드창에서 사람을 모아가지고 가면 돼 자 일단 분명히 하자 니가 15단 2상자를 못하면 어떻게 할거야 1상자 아니 아 2상자 2상자야 15단 2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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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못하면? 못하면? 나한테 한대 예? 나한테 한대 막기? 15단 2상자 음 아 예 음 너도 걸어 하면은 아 난 줄게 있어 피규어 준다 피규어 비슷한거 서로 뭐 센거 걸었어 삭발 아 머리는 너도 밀어해 너도 밀어 너 모자 안쓰고 다니기 이상길 뭐 이런거 아 나 모자 안쓰고 많이 해 앞으로 모자 안쓰고 다니기 밖에서도 앞으로 이런걸 안내지 이런걸 안내지 왜다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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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길 모자 안쓰고 다니기 밖에서도 일주일동안 뭐 오늘 또 대리플레이를 또 의혹에 대해서 얘가 어 제가 또 장치를 했습니다 캠을 두개 켜가지고 어 뭐가 문제인지 적나라하게 밝혀볼거구요 자 이제 파티짜라 이제 잠시만요 지금 몇명 파티인데 이건? 5인 파티입니다 그럼 친구가 없어 너는? 15단 석이 없으면 다들 예? 그냥 다른 석에서 올라가도 돼 어 그니까 친구가 없냐고 지금 다들 오늘 던전에 가있으시네요 어 그 친구가 지금 아 용신님 달라란에 있네 어 아 지금 보니까 어 아주 정중하게 긴말을 하겠지 자 뭐라고 보냐보게 형님 손 손 떨리나봐 손 떨려 식사를 하셨으니까 용신님 아 아 밥 안먹었대 제가 응 아시죠 2월거 조만간 너 뭘 뭘 넣겠다는거야? 이 새끼 경매장이 시세조작하는 애거든 아 6천만 곳씩 해 잘하네 어 나도 막 뭔가 얘기하고 싶은데 뭐 저런 시세조작 이런거 잘 못해갖고 요번달거 이번에 안들어왔다는데 하 하 하 하 내려가는대로 아 입금에 한거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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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정해 주시면 되요 야 막 초짜한테 전혀 해 봐 저기 아까 뭐 크로소스 잡고 있던데 어? 언제 끝나시 거야 그렇게 말이라도 걸어봐 생전 지가 긴 말을 해 본 적이 없는데 어? 야 니가 이렇게 긴 말을 해 본 걸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제가 긴 말을 어 저 재환 형님이자 빨리 야 그냥 초짜 빨리 와 이래 메드 형님 감사합니다 메드 형님 감사합니다 아 지금 내 힘든 작품 계신지 금말이 봐서 그거 없어 너나? 뭐 이렇게 뭐 어떤 거? 뿌잉뿌잉 뭐 이런 거 없어? 아 이 천 원에서는 안 하고 이제 한 15,000원부터 이제 살짝 엉덩이 일어나고 돈 잘 벌어 요새 형 봐봐 지금 8일동안 9만원 벌었어 잘 벌렸지 이거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아니야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어 트위치 시작한 지 이제 어 아 예 새벽 1시 아 새벽 1시에 끝난데 아 아 아 이 형도 같이 같이 갔을 건데 아마 아 오버워치 감독이라면 좀 그렇고 그냥 상길이의 영원한 파트너 야 앤 카르시아랑 저 세인츠로우 이런 애들 있던데 잘해 걔네 아 저 제가 지금 한 번도 같이 가본 적이 없어서 안녕하세요 이제 가리는 거야 아냐아냐아냐아냐 제가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나드리님 안녕 예 그러면 누구 있지? 야 탱과 힐 있잖아 이제 딜러샘이 아 아 아 아 아 메디형님 메디형님 저희 저희 길드 최고령 형님 한번 뭐 뭐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예 오래오래 예 예 발기부전 걸리지 마시고 예 넌 인사 안해? 아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죄송합니다 내가 돈 거니까 뭐 관리 없다는 거야? 어? 아 새끼야 내가 어제 밥 사주고 이 새끼야 어? 수위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수위? 욕이랑 나는 욕을 잘 못하니까 괜찮아 형이 한 거는 상관없다 난 욕을 잘 못해 어 그리고 일단은 니가 용신님 지명했으니까 내가 이제 지명할게 자 자 늙어서 그렇습니다 주름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저는 사령관이다 지하둠 실력검증 딜러 1명 내가 지명한다 어 어 아 야 야 손들어 야 세로 엔카르시아 저희 팀은 한조 위도를 쓰는 전략을 많이 사용합니다 세로고 야 너 친구 없어? 진짜? 진짜 친구 없다 이 새끼 그냥 저는 길드에서만 놀았어요 오케이 야 야 나는 세인츠로 징집할게 공평해야지 아 예 공평해야지 이제 오케이 세인츠로 자 카이 저기 카게님은 누구 지명하시겠습니까 근데 누군지 모르죠 네네 아 어 어 그러면은 길드창이나 방송채팅으로 카게형한테 어필하시면은 그 카게형이 아 쟤 괜찮네요 이렇게 한번 고르시면 됩니다 어 없어? 가운데 계신 분은 와우 카게님 지금 호버워치 라이노스팀 감독님이시죠 네 성기리 야 그 느낌 없어? 좀 못해보이네 못해보이네 아 지자털 아 지자털 은 괜찮지 지자털도 어 급잠잠하네 야 급잠잠 아 카게우미님보다 훨씬 예 유명하신 분이죠 예 카게우미님도 뛰어나신 분이지만 네 어 너무 오래됐어요 안한지 이제 라이트 공대 일정 때문에 예 네 잘하시구요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근데 너 화산이야 아 예 화산이야 화산 들었습니다 화산하고 또 뭔가요? 어 아니 미즉하게 라이크하게 카제크하게 미즉하게는 알잖아 아 미즉하게는 그 원필이 어 예 야 그러면 엔카르시아도 초대해 아 예 좋아 특혜가 함께하고 싶어 한다고? 그래그래 특혜 특혜 알아? 특혜 개트롤 아니야 어 병신 지금 아이디 특혜 아니잖아 뭘로 돼있어요? 니가 니가 귓말해 어 아이디가 뭐지? 특혜 보면은 내가 하나 얘기하는데 멤버가 한명만 바꿀 수 있어 나중에 막 석을 올릴 때 한명만 바꿀 수 있어 예 일단 야 특혜에다가 세인트롤에다가 엔카르시 하면은 거기 용신이면은 너만 잘하면 돼 저만 잘하면 되겠네요 어 그렇잖아 어 힐을 더 못해? 야 막 저기 뭐 뭐 하수구나 이런 애들 안 넣었잖아 어? 이런 애들 그냥 어? 어 들어왔네 아 예 다 왔네요 일단 저기 파티는 완성되었습니다 디스코드를 쓰겠습니다 네 용신 용신님의 아 쇠기팟 길드 쇠기팟에다가 일단 넣어놓을게요 네 일단 넣어놨고 쇠기로 들어 원투 들려요? 이거 뭐 어려운거야? 안녕하세요 이제 쇠기돌이 단계가 높아질수록 균열? 대균열? 어려워지죠 그 난이도가 이제 몬스터 체력이랑 공격력 지금 몇 등이 1등이냐? 니 쇠기돌 몇이야? 지금 지금 20등급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20단까지 맞나? 야 니꺼 쇠기돌 저 쇠기돌 아 아직 안받았어요 최소 18까지 가야되는거 아냐? 아 연결됐습니다 하클리 하클리웅 안녕하세요 하클리웅 하이 안녕 네 안녕하세요 어디곳 giveaway Milwaukee كون이루 안녕하십니까? 너 머라그렸냐? 아니 아무 말 안했대요 진우 뭐라 그랬어? 아니 뭐라 그랬어요 근데 나이 동감 아니에요? 해주ú 아 한살 많습니다 tle 저 동감 할까? 정확하게 저는 어 없어요 아 richie ecc 안녕하세요 저 형님 형님이라고 모시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꾸 가게님 옛날 방송에 나오셔서 처키 인형 흉미 한번 내주세요 이거 내가 그때 그건가? 어 옛날 케이크 뜨고 있을 때 그거 언제야? 정화? 야 내가 특혜한테 특명을 하나 내려놨거든 야 19단석 있다 특혜 너무 잘하지도 너무 못하지도 말라라고 했거든 하하하하하하 아하 이게 형 와우 대균열 해봤지 그니까 와우 대균열? 5인던전인데 계속 단계를 올려놨어 단계를 올리는건데 그거잖아 디아블로 나는 디아블로 1등 찍었지 뭐 얘도 확실하게 찍고 접었지 11단석이 있네 지금 보면은 키보드를 잡는 손이나 마우스를 잡는 손은 일반이랑 똑같거든요 게임을 왜이렇게 감시한 금고 원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쩔수 없지 타고난거라고 어쩔수 없지 원래 못하는데 어떻게 해 지하동 생긴거 봐 와우 실력대로 생겼네 아 잘생겼잖아요 하여튼 머리 스타일 왜 그렇게 해야돼? 머리야 이거 아 그냥 너 한번 머리 좀 봐 아 여기에 원래 알렉쿠퍼랑 초짜님을 데리고 왔어야 되는건데 뭐라고? 알렉쿠퍼랑 초짜님을 데리고 왔으면 최고의 조합인데 그건 버스지 아니 버스가 아니지 그리고 15단이 안되면 15단 틀림을 못하면 15단 못가면 15단 못깨면은 니가 말해 나는 그것도 생각했거든 아까 밥먹으면서 불우이웃돕기 좋은곳에 한 20만원 쾌척 어? 괜찮네요 생각했던거보다 금액이 아니요 금액보다 치지가 좋아서 괜찮다 그럼 한 200만원 해 야 한 200만원 해 그냥 저희 이번에 세금으로 400만원 됐어요 저 지금 힘들어요 그 때문에 아직 돈 받은게 없어가지고 야 그거 아냐? 아마 기부하면 좀 깎이고 세금 알잖아 아 예 맞아요 많이 깎인대요 아 이제 아직 연초기 때문에 지금 어디가는거야? 일단 저 세기돌 상자 있는지 확인을 했어요 아 까지도 않았어? 아 저 없어요 지금 세기돌이 아 이 새끼 돌도 없어 이거? 돌이 없어 불실래 균혈석이 없다는거잖아 금고 11 아 19단 그거 괜찮아 아니 아니 19단 19단이면 얘한테는 대균혈 95단을 바로 깨닫는거거든 아 일단 그러면은 금고부터 11단 금고로 나 머리스타일 저도 뭐 잘 빠지진 않아요 일단 11단에서 네가 손을 푸는 시간을 줄게 여기서 당연히 3상자를 해서 14단으로 올라가겠지 14단에서 15단을 만들고 아 거기서 뭐 만약에 3상자 17단 되면 그걸로 깨야돼 오케이 룰? 아 시작석을 쫙 정해 어 아 지금 11단석이거든요 지금 이거 밖에 없는거 같아요 지금 네 맘대로 해 하객님은 데저티글님처럼 머리 안벗겨지시나요? 아 저는 머리 빠지지도 않던데 아 예 맞습니다 아 역시 소환을 안하고 받으려고 기다리고있죠 지금 아뇨아뇨 지금 이동하러 가고있는건데 아 한번도 소환 제일 어린새끼가 소환을 한적이 없어 맞죠? 아 근데 그건 나도 그래 원래 아니 움직이질 알았어 아 그거는 이제 원래 동생들이 하는건데 이 새끼는 제일 어린데도 너 왜 그랬던거야 아 이게 아 1번으로 가있어야지 1번 어 아이 저게 빨리 갔어야 했는데 넌 내가 같이 들어와서 너 완전 까였어 야 이거 좀 퇴장 이거 거래 좀 지워 이거 퇴장 거래 아 이거 지우고 잠깐만 아 이제 대도시라서 이제 퇴장됩니다 자동으로 미터기로 내가 만들게 공략 야 공략 확실히 정하자 어 공략 공략 무슨 얘 너 공략 너 공략에 대해서 알아? 어? 야 유튜브에서 짝꿍 보고 왔는데 20만원 말고 이산길 야 이상길 조질수도 있는걸로 가자 깰수도 있잖아 10만원까지 아 내가 조져지면 그렇게 재미가 있을까 그게 어? 그렇게 재미가 있을까 어? 나는 재밌어 재밌어? 힐 미터기를 어디다 놓지? 힐 미터기를 제일 밑에다가 어 이런데 놔 그냥 됐어 케미 가리니깐 아 와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와우 재밌어 요새 흥해 여기가 우리 길드 길드원이야 길드원 몇 명인가 어 아 예 길드원 990명 저는 항상 제 일에 충실하기 때문에 오버워치만 합니다 저는 동적 가수 더 100명 음 하객님 여기 길드에 있어요 석하괴 어디라고? 금고? 예 금고입니다 용신님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호단 이 상자가 될까요? 개소리라고 옵니다 하빵 특희야 저기 그 카톡 하나 보내놓게 잠깐만 예 특희야 특희가 또 뒤를 잘하는 애니까 손을 떨어 아 긴장돼 손을 떨어 아 저 요번 시즌은 못했습니다 아 뭐 해도 그 맛 까진 뭐 특희야 카톡 하나 보냈어 하나 읽어봐 아뇨 열심히 하라 했어 진짜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어우 소환도 하네 너 왜 이렇게 손을 떨어냐 근데 저 손이 떨려요? 원래 수정증도 조금 있습니다 저야 뭐 바로 선수로 뛰어도 되죠 이 선생님이 선수로 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 이 선생님 잘하죠 오버워치 선수로 잘하죠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이 선생님이 잘하죠 프로 할만해요? 잘하죠 잘하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잘하죠 아니 잘하 아니 아니에요 잘해요 제가 뭐 이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하죠 이 선생님이 잘합니까? 카게님이 잘합니까? 아 우리는 이브리 팀이 두개가 나가야 되고 이 선생님이 해설을 하셔야 되잖아 아 아 해설자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이선생님이 잘하시죠 지금 방금 용신님한테 거래를 올렸는데 뭐예요 그게? 아 원래 제가 이제 그냥 이선생님 잘하십니다 살아다보면 거래 조금씩 하는거죠 뭐야 그게 뭐였喔 그게 모르겠어요 뭔가 계속 거래가 되고 있어가지고 야 AntwoN yeah 이 새끼 아니 파티원이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거래를 올려 순순히 돈을 주네? 뭐지? 이거? 아 이래도 안되면 힘든거잖아 뭐 착수금인가? 이거? 이 새끼... 야 이게 근데 김영란법이 3만원까지라서 10만골 들면 현금 만원이거든요 뭐라고 할 수가 없네요 이게 ATM이네 너 변이재냐 너 변이재 어? 변이재야? 아 법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아 잠시만 어 어디있지? 아니 게임? 아아 일반으로 들어갔구나 용식님 예? 방금 받으신 골드는 어떤건가요? 뭐 돈을 빌리셨나요 아니면 아 미치겠네 사인 제가 또 저번에 빌린거 갚은건데 아 예 아 빌린거 갚은거 야 또 언제 또 말을 또 이렇게 맞춰놨냐 하하하하하하 오늘의 교훈 실력이 없으면 돈이라도 잊자 자 어 어떻게 어디 뭐에 들어간건가? 아 아 저 색서 진짜 오래간다 단어를 도입하긴 했는데 아 진짜 오래간다 하 하 색서 자 11단 부터 네 갑니다 여기서 3박스를 하면 14단이 14단이 되겠죠 거기서 또 3상자를 하면은 15단 이산석 부터 도전을 해야된다 이겁니다 저 여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액수가 액수가 동의하네 자기 하하하하 야 잊어줘야지 예예예 아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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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기 그리고 얘가 질궁 출신이라고 되게 부신부리더라고 어제 방송에서 했더만 그대로 해주세요 저 형 저 질궁 출신이에요 형 저 질 한 번만 네 물 해두세요 너무 많이 남발하면 안됩니다 오케이 네 예 야 다른 애들도 그 저기 디스코드 들어와 어 나 들어와있어 아 들어와있어? 마이크 킬 수 있으면 켜 특혜는 마이크 안 키네 즐깽공대 야 특혜 어 즐거운공대 특혜 특혜가 뭐 했다던데 진짜 그러고 보니까 특혜 너 알레코프한테 쳐발렸때면 1대1 존나 못해요 특혜 네 병신이에요 특혜 너 알레코프한테 그냥 좆발렸때면 그냥 딜샵을 했어 어 요새 좀 이 새끼들이 딜 좀 한다고 깝친 애들이거든 어 그래서 던전에서 딜샵을 했어 뭐 네임드별로 근데 얘가 주술사한테 졌거든 그렇게 쳐발렸다던데 주술사가 사제를 내수해서 땡기기를 했어 그래서 딜 못하게 해서 죽였어 잘했네 아 그거 어쨌든 어떻게든 이기만 하면 되지 이기만 하면 되지 어 어떻게든 이기만 하면 돼 니가 정치를 못한거야 그냥 매수를 못했잖아 아 그니까 니가 쳐발렸잖아 그니까 닥쳐 새끼야 근데 도핑도 하시네요 평소에 도핑도 안하고 마부도 안하는데 아 예 어? 뭐 영양 오 증강도 빨랐어 이거 천골자리를 가야죠 1단부터 시작한거야? 아니요 11단부터 시작한거 음 그래서 15단부터 야 이거 에드원하는 키즈 아세요? 야 그거 저거 생기돌 에드원 아 잠시만요 기다려 기다려 출발하지 마세요 네 에드원 가라고 페스틱 살다살다 지아둠이 게임하는걸 다 해보네 자 어 지금 뜨는거야 아 이게 된거에요? 돌 넣으면 나와 자 이제 뭐 용신님이 지금 아 예 아 룬9514님 아 예 감사합니다 음색서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현민인가? 예예 현민입니다 네 음색서님 사랑합니다 아 네 현민아 안녕 어 다 된거지? 예 오케이 고고 아 색서 이거 이거 좀 붙이지만 이제 아 큰일나 뭐 이거 빨라고? 안된다고 색서랑 뭐 S&T 이거 좀 붙이지만 하하 미치겠네 이미지를 바꾸는게 그렇게 어렵죠 네 아 원래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어 내가 아 지아둠님 방가방가 립스틱1님 감사합니다 대답해야지 아 예 반갑습니다 형님 오늘 아 모스포인트님 팔로워 감사합니다 아 아 지아도 급속성장 힐러에 대해서 좀 아세요? 어 얘가 존나 못해 얘가 힐을 근데 지가 자기실력이 와우 평균 이상인거 같대 평균? 한 던전에서 50번씩 죽어 아 진짜? 세계에서 템 최고 좋은 애들이랑 가도 진짜 가기 싫겠다 아 하하 저 평균 다 후평균한테 사과를 아 지아도 바다킬 두꺼네 어 할거 해야죠 할거 해야 돼? 흐흐흫 잇몸 잇몸 얘기 항상 나오는거 잇몸 세 어 그래서 smt에 포함 나오는거 딜미터기 켜봐 딜미터기 어 멀티태스킹 안되는거 아는데 딜미터기 저거저거저거 저거 어 어 아니 선생님 야 선생님이 꾸이시고 뭐예요? 야 선생님이같은데요? 선생님이 막 꾸여 선생님이 막 꾸여 어 데미지 어 아 이 아기 데미지새끼야 아 데미지지 그거 D p b s 데미지 네 아 아 하하 너 와우가 심메했잖아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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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파티어로 한명 죽을때마다 그거다 벌금 있다 어? 죽었어 죽었어 어? 야 뭐야 야 뭐야 11단 사람을 아아! 아 잠시만요 아 형 이 새끼 야 저거 어떡해 아 씨 아 저 11단 아 아니 20단이 최고 지금 올라가는 거라며 더 올릴 수도 있어 18 이제 11단은 되게 쉬운 거거든요? 아 잠시만요 아 이제 너를 뭐해 죽었냐 방금 그거 브레스에 죽었어요 화사.. 이게 돌이 오.. 이번주는 바닥에서 불 불 나오는게 이번주 속성이거든? 존나 쉬운 거야 얘네 그거 죽을 거야 아마 아 내가 5일만 해도 너보다 잘하겠다 아 아 좁밥이지 와우 단축키도 많이 틀어들어서 쉬워졌어요 게임이 자아 지금 현재 어 3명 사망했고 지금 2분 30초 지났습니다 야 크흡 하듬아 네 머리에 해골은 왜 붙였어? 아 또 피해주세요 에? 모르겠어요 야 특위에 딱 봐도 약간 트롤나 하네 특위에 아 트롤.. 야 특위가 특위가 불량길드에서 야 나는 딜을 해야 되니까 화산을 안 피하겠다 이랬다며 어 화산 피하고 아이씨 맞았어 야 그래도 티특에 딜 봐 아만 180만씩 나오잖아요 어? 딜러는 딜만 잘뽑은 돼 딜하지 말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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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냥 풀고 잘 할 수 있어 컴퓨터도 좋잖아 이거 니 컴퓨터도 좋지 허시 아 예 제 컴퓨터보나도 훨씬 그래 그래? 컴퓨터? 저거? 컴퓨터 얘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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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프트 카드 다 갖고 있거든요? 아 그럼 회사 건데 저 준규 형한테 아 아 제하도 파장 넘겨 제하도 파장 넘겨 제하도 파장 넘기라고 제하도 파장 넘기래요 예예예 파장 넘기겠습니다 어딨지 파티장 위임이 어딨지? 여러분 일단 11단에서 얘 하는 거 보시고 15단 이상자가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남겼습니다 어 빵 먹는 게 단축키가 없네요 아 예 마우스로 아 예 쿨링한 사람 세인츠로우 저 미친 새끼 저거 음 시하도 초짜 20이다? 야 세인츠로우한테 골드 안 줬니 혹시? 아니요 다 줬어요 골드를 근데 왜 주는 거예요 근데? 야 얘 손 캠도 해줘 봐 줄라 웃겨 손 캠 줄라 웃겨 손 캠 줄라 웃겨 뭔가 야 손만 손만 정상 이긴 한데 뭔가 뭐가 좀 이상 어설프지 않아 이거? 어 꼬여 꼬여 뭔가 어 뭐 좀 꼬여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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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어 뭐야 어 아 아 딱 봤을 때 움직임에 이렇게 눌렀는데 보통 2번 눌렀 때는 이걸 눌렀는데 2번을 이걸로 누르더라고요 야 너 2번 눌렀 때 왜 이렇게 눌렀어 아 쟤 이러니까 느리지 바로 올라가야지 어 이게 모레스 저 이렇게 2번 눌렀 때 이거 이거 네번째로 탁! 누리니까 잘 안 눌러지지 어? 이렇게 바로가야지 야 얘도 야 약간 얼굴 더 봐야해 근데 재밌으려면 아 이거 뺄 뺄 야 티게 일부러 죽는데? 아 일부러 죽는다고? 어 형 일부러 죽었는데 끝나고? 시간 까먹으려고? 지하둠의 손캠 지하둠의 손캠 이정도면 될라나? 그럼 저 화면 3개가 다 공출되는거야? 어 이게 이걸로 나오네 이걸로 아 왼쪽 화면으로? 갑자기 이렇게 돌린다 손가락을 희한하게 손가락 움직이는건 프로게임거 같은데 아냐아냐아냐 아 진짜 이상해 실제로 이상해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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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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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야 야 캠핑이 몇이야 너? 어 뭐야 잠시만요 집중해야되냐? 886입니다. 집중해야되냐고 이게 뭐하냐 거기서 말하면서 못해? 아니 제가 원래 멀티테스킹이 잘 안됩니다 어? 적혈기는 우리 PC방이 아직 아 적혈기 맨날 다 살아있어요? 생존에 있어요 아직 이거 지하둠 상자수 조절하려고 일부러 죽는거냐 아니면 순조리 개그야? ㅋㅋㅋㅋㅋ 아 이거 진짜 실력인거 같은데 손이 바들바들한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헤드중에 제일 잘하던 헤드가 누구에요? 헤드? 명진이? 걔는 근데 레이더 유추거가 아니지않나? 아 레이드도 했어요 걔는 아 걔 잘했다고 들었어 어 레이드도 했어요 걔는 아즈샤라로 캐릭터 만들어서 녹템 입고 와가지고 십자군 50대 했었어요 그리고 숟가락이 오우 화산도 피하고 오우 오우 역시 바쁘면 바닥 까먹는구나 어어어 야야야 템 죽는다 템 죽는다 용신님 템레비 어떻게 되시죠? 나 904 903 903에는 상위 0.1%의 스펙이거든요 너 너 왜이렇게 잘해 우리랑 할때는 이렇게 안하잖아 안보.. 뒤돌아보기 어? 오우 피하하하하하하하하 하듬아 지금 11단이야 아 예 야 특이하게 막 밟는다 이거 참고로 형 탭랩은 한국전탱 2위야 한국에서 2위야 한국 2위 탭랩이야 전탱 덕분에 탱커 힐 하는게 좀 많이 줄어서 편합니다 야 너 근데 피엉덩이 왜 밟아? 그거 밟으면 보스가 피가 차 아 와우 재밌어 보이긴 한다 재밌어 와우가 그 접는 유저보다 복귀하는 유저가 더 많아 그래서 인원이 우리 길드원이 막 늘어나더라고 복귀왕? 복귀왕 그 카게우미 그 사람들이 이제 와린이들이 많아져서 카게랑 카게우미를 그치 그 분이 엄청 유명해졌다며 네 그 막공대장 되게 유명하시다며 어 막공장이죠 그 분이 약간 뜨기전에 제가 좀 접었죠 응 저기에 33분 까지가 하면은 돌이 안 깨지고 대균열이 삼상자가 19분 48초 안에 깨야돼 지금 현재 시간 9분 43초 네 네 삼렘도 왔습니다 한..한..한대다 이거 안맞을수 있어 이거? 날라오는거 저거저거 저러 이런거 피하기 하아 하하다 이거 다 맞는다니까 이제 봐봐 이거 하는거 봐봐 저 위험했죠 야 특혜 바닥 위에 안 나와 너 일부러 바닥 위에 올라가 있는거지 보호금 저렇게 해도 돼요 보호금 왜 딜 1등이잖아 대신 야 특혜 새끼 하는거보다 얌피하네 아 일단 홍보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곧 가야됩니다 저런이 알렉스 콘서트 정식으로 불러주시죠 아씨 예 알겠습니다 아마 자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자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사오면 자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꽃 피우기는 왜 안 쓰냐고 지적지적 어 야 예 어 됐다 너나 살아가 소가 뒷걸음질 쳐서 개구이 잡듯이 잡네요 어 네 잘하네 잘하네 한 13주인가 하면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그런거 아냐 이게 단수마다 점점 몹의 공격력과 피가 높아져요 네 아 저 복귀하고 싶지만 저는 제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지금 PC방 사업도 하시고 에 그 다음에 오버워치 팀도 운영하시고 그리고 이제 연애 아 여기까지 네 이번에 또 이제 돈 많이 버셔서 차도 뽑으셨잖아요 축하드립니다 아 그런걸 아니고 제가 또 오우 오우 야 떨어질 뻔했어 낙서 낙서? 아 평소에 안하던 이거 누르 이거 저거 스위치도 누르네요 어 딜도하네 딜도 아 근데 화산처럼 할거 어 피해야지 저 바닥 아냐? 반응성디 진짜 느리다 하하하하하 하도가 너 우리 애가 옆에서 말 안해주면은 너 다 맞아서 딜 하라고 딜하라고 누가 누가한테 배웠어? 아 저건 저 때는 딜을 해야 돼 여기 버스 승부는 아니야? 그치 지금 세다네 용신님 용신님 아니었으면 그냥 글로벌에서 모았으면 너 어떻게 됐을 것 같애 야 특이도 세네 일단 탈주해 나가요 아 나 이 파티 안 한다고 그런 애들 되게 많아 요새 아 때려친다고 F8이에요 이분 F7 맞아요 F7이에요 이분이 F7 컨트롤 시프트 F1였어 왜 피가 계속 깎여있어? 쟤 달리는거잖아 돌타는 돌찌 회복 감아 야 공략 빨리 깨려면 흥마가 뚜벅이니까 빨리 뛰려고 하는거 아니야 아 그렇구지 상길아 저 새끼 1번 1번 키 좀 없애버릴 수 없네 1번 키 뭐냐 너 1번 존나 골뱅이 이 특성은 찍혀지도 않은데 1번에다 졌다는걸 놓고있군 와 너 단축키가 진짜 개쩐다 진짜 쓰지도 않는게 보통 1,2번은 핵심적인 단축키 쓰지 않나요? 나 1번 못썼지? 기습 그냥 절같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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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1번을 잘쓰지않아 F1 F 연대드 의지 3번 F3 소멸 아 F3 아 F3 컨트롤 1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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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방금도 얘가 손이 꼬인게 ESC를 눌렀어 E가 후려 아씨 올라오네 자 현재 14분인데 3상자는 물 건너간 것 같구요 아 될 수도 있겠네 19분 저희 팀 3개 우승 오버워치 3개 우승할때까지 와우 복귀 안합니다 뭐 왕원님 와우에 못오겠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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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그리고 네 요번에는 제가 안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잘하네 휴대폰 충전 왜 배터리가 얼마 없어서 배터리가 왜 연락 올거 있어 여자친구 없을거냐 어 없잖아 내가 껴줄게 이거 여기 항상 산정상에 물은 비싸다 이거 5분에 5천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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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야 휴대폰 충전이 중요하게 이게 중요하잖아 너희들 몇살이냐 나 이체 스물아홉 너 스물아홉 나 스물나 스물 에흐흐흐흐흐흐흐흫흐흐흐흐흐흐흐흫흐흐흰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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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흑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Scientific 내 나이를 왜 말하고 그래요? 트위치도 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이제 좀 과거 세탁 좀 하고 나이도 새롭게 내가 세탁 다 해라는데 너 방송하고 나를 완전 SMT에 월드색소에 같이 망하자 딜러들이 튕기뜨리네요 다? 아 예 법사 뒤졌구요 네 오버치 세계에서는 제가 그런 장면 몰라요 아 이거 회사에서도 그걸 잘 몰라 고이트롤 고이트롤 야 트윈 이거로 트롤 왔는데 어떡하냐 이거 아니 쪼를 지금 다 몰고 왔잖아요 아니 흑마가 에드 날 수 있었잖아 인프때문에 에드난거잖아 그럼 니가 미리 이기는지 흑마님 좀 패 좀 집어넣어주시구요 빨리 뛰어 니 안 뛰고 뭐해 안 뛰고 뭐해 안 뛰고 뭐해 이 그거 자기 몸이 제대로 안 움직이네 어? reliability 아 트유야 야 트유야 너가 너 그 레이드 업적 링크해봐 너 헨리아 신호랑 링크해봐 레이드 업적 신화 업적 야 세인츠로그랑 다 15단 업적 있지? 엔카르시아랑 그래 쟤 신화 헬리아도 잡은 애야 니보다 훨씬 잘하는 애라고 왜 자꾸 얘 흑마한테 저 남탓해 어? 정치 정치 그래 흑화영웅님 감사합니다 팔로우